20만 8천 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지란지교 시큐리티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 은 는 동사는 2014년 지란지교 소프트 보안사업본부에서 분사하여 설립되었음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및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군으로는 스팸차단 sw, 스팸차단 솔루션, 콘텐츠 보안, 문서중앙화 슬래시 보안의 파일 서버, 모바일 보안, 통합 모바일 보안 솔루션, 3분야가 있음 기업개요-2014년 주 지란지교 소프트의 보안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었으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인터넷 콘텐츠 제조 및 개발사업을 영위-이메일, 문서, 모바일 보안의 강점을 둔 보안 솔루션 업체이며 개인정보 특화 문서 중앙화 솔루션, 위수탁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 등 라인업 확대에 주력-보안 파일 서버 오피스 하드백스,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스팸 스나이퍼, 기업 모바일 관리 솔루션 모바일 키퍼 등은 업계 내 높은 점유율 확보하고 있음 재무-보안 패키지 제품의 판매 부진에도 빅데이터 솔루션 수주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보안 솔루션 및 컨설팅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기타 대손 상각비 발생 등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정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보안 지원 사업자로 선정 보안 패키지 제품의 판매 회복이 기대되며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솔루션 수주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7일 기준, 장마감,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시가 총액은 39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27위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상장 주식 수는 8838,549주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는 1.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O가 BPS는 각각 1.02배, 43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원, 마이너스 4억원, 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원, 마이너스 17억원, 마이너스 57억원입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4번지 81%이고 유보율은 777.9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81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5-0.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8.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2022년 12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4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10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2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종가는 4,435원이며 주가가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종가는 4,435원이며 주가가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지란지교 시큐리티은 거래량 47,48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0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3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000일 흔투주, NH투자증권에서 9,756주, 미래세증권에서 3,300일 흔다섯주, 유한타증권에서 2,15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만 27주, 키움증권에서 9,62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709주, 메릴린치에서 3,609주, 한국증권에서 2,400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300일 흔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사용 사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수 날리다섯 남Я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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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两